안녕하세요 임건강입니다 아휴 늦은 시간에 운동하러 나가네요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도 내뱉은 말을 계속 지켜야겠죠? 자 오늘은 이산소 할 거고 그리고 턱걸이 등 운동 그거 할 거고 어깨 운동 그 다음 복근 이런 식으로 운동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이 시간에 가서 운동하는 건 처음이라서 음 사람들 많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네요 공터이지만 에휴 그래도 일단 가봐야겠죠? 안하는 것보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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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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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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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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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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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,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,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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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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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uces. 세계였습니다. 세계였습니다. рей furg America. 많이 춥지도 않고 입귐도 나오나 아무튼간 많이 숨차고 힘드네요 제가 열심히 운동하는 이유는 첫번째는 앵글상에서 되게 좀 많이 뚱뚱하게 나온 것 같구요 그리고 두번째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그게 있어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역시 사람을 명분이 있어야지 열심히 운동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간 그 사람 쫀다 있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사람이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끝까지 운동하겠습니다 오케이 아 힘들다 오늘 영상은 이쯤에 마치겠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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